그 누구도 이들을 막을 수는 없다. 뭐야? 자, 가자. 패밀리. 코드네임 404. 상황 정리와 처리법 부탁합니다. 내가 이놈의 회사를 확 띠려 지울 거야! 원래 처리라고! 철공하실게요. 어, 이건 가중기 힘이지. 파워 오브 더 패밀리. 평범한 가족의 아슬아슬한 이중생활. 패밀리. 이 집에서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성약이 있어. 누나! 마이크 꺼. 1분 줄게. 화 풀어봐. 난 이미 꾸었지. 앞끄부터 꿀꺼 있었다고. 내가 넌 처음 봤을 때부터 맘에 안 들었어. 일로 와. 너 일로 와. 하지마, 영근. 아니, 진정한 축하가 뭔데?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모인 모습. 평범한 가족의 아슬아슬한 이중생활. 패밀리. 4월 17일 첫 방송.